드디어 MBC가 이 감스트를 알아봐 주는구나.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감스트입니다. 이재은 아나운서 맞으시죠? 누구세요? 저 인터넷 방송 애청자 61만원 감스트라고 하거든요. 아, 제가 인터넷을 잘 안 해서요. 서영욱 위원님. 아, 예. 아, 저 팬입니다. 저 혹시 모르시나요? 감스트요. 감스트. 아, 예. 감스트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김나진 아나운서님 맞죠? 저 K리그 홍보대사인데요. 뉴스에도 나왔었는데.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. 아니, 근데. 월드컵은 MBC!